이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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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이렇게 불꽃놀이 만들었어. 오, 주겹, 주겹을 써보는데. 엄마,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했어. 우와. 색깔 좀 더 넣어봐. 응, 다른 색깔도 넣어봐. 한 나물, 한 나물, 한 나물, 한 나물. 엄마! 와! 근데 이거 이 색깔이 넣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 피유. 응? 이 이런 색깔이죠? 이... 색깔이 나오는. 파란색도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니까 주황색. 형아! 내가 이걸로, 이 색깔로 주황색으로 바꿨어. 형아, 내가 이 색깔 넣었더니 이 색깔로 바뀌었는데. 봐봐! 형아! 이 색깔이 넣었더니. 엄마. 어떻게 이렇게 점점이 됐어? 우와, 멋지다.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응.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이 됐어? 그거? 응. 어떻게 됐어? 물감 가루가 떨어져서 엄마가 닦았다니. 응. 물감 가루? 응. 물감 가루? 응. 물감 가루. 물감 가루. 물감 가루. 물감 가루. 저 티내셨다! 너한테 넣으니. 응. 여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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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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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응. 한글자막 by 한글검수